아주 좀 특이한 것 같아요. It's very unique. 할렐루야. 성리의 불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 연단시키시길 바랍니다. The Lord trained us for many many years in order to begin His Holy Spirit ministry.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들은 메시지지만 Of course, I've heard this message before many times. When we hear the message of God 지금 스티븐 목사의 뒤에서 계속해서 지금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하가미 말씀을 들으면 When we hear the words of the Lord 동기가 만들어지고요. We have a motivation created. 동기가 우리에게 만들어지면 We have motivation 뭔가 선택의 기로에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We have to make a choice. 그 선택의 기로에 몰렸을 때 When we are cornered to make a choice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들입니다. Sometimes people waste their time. 주저하기도 하고요. They are sometimes hesitant 자기 자신의 환경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They want to think about their situation 나에게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 Whether it fits in your situation or not 이 꽃 나무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 꽃, 이쪽이 안 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몰리게 되면 So when we are cornered to make a choice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Sometimes we waste our time to make a final decision 생각하게 되고 We think about it 주저하게 되고 Sometimes we are hesitating 또 마음의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느끼고 And we are pressured 당황도 하게 되고 Sometimes we just spend a lot of time to make a last choice 또한 가족들의 반대도 생길 수 있고 Sometimes your family will oppose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나의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And some of the things that we always have done will betray us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So what kind of choices should we make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에너지 원인인지 잘 모릅니다 Sometimes we forget that we are actually the energy of God 날씨가 좋을 때 바깥으로 나가면 When the weather is really nice You go outside 그 빛이 내리쪄이고 있는데 And there is a light 그 빛들이 나름대로 환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지만 자기가 세상을 밝히는 빛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We ourselves do not realize that we are the light of God 밝음이 있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light 낮은 줄 우리는 알게 되는데 And we know this is daylight 빛 자체의 스스로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But light itself doesn't have any personality 자기가 왜 빛인지 알지 못합니다 And we don't even know why we are the light 사람은 그와 빛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 컨트롤을 할 때 그게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다 그 컨트롤을 하시는 분이 그 컨트롤을 하시는 분이 그 컨트롤을 하시는 분이 그 컨트롤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악에 세리겠다는 것이다 내 생을 파멸시키는 쪽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세림이 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선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군요 로버트처럼 하지 않으시고요 인격적으로 하고 계시면서 인격적으로 뒤에서 이끄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섬세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우리가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계속되는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정보도 얻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정보를 얻는 수준으로 만족치 않으시고 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를 터치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만나기로 원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레마적인 기분 레마적인 부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 로고스인지 레마인지 먼저 그것을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로고스적인 교회는 성경 공부 위주의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요 제자 훈련이 잘 되어있고 또 큐티를 졸업 많이 하고 프로그램화 되어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어떤 제도와 형식에 의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교회를 끌고 나갑니다 행정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외식이나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의 성향보다 교회의 행정이나 조직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것이 로고스적인 교회입니다 로고스 교회의 위험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감인 레마를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동이나 하나님의 주인의 계신한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사유로 취급을 하고요 성령의 영감을 그걸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로고스 교회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성령 사회자들을 무시하고요 정제하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레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레마적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가마를 주축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요 치유가 있고 그리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요 방언과 띠언과 통에 또 꼴누른 새의 말씀 또 개시의 말씀이고요 그린티아스 church they had the revelation just like that 갑자기 주시는 영감의 말씀들이고요 깨닫는 것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and you know they realized the words of the lord 레마적인 교회에 또 문제되요 professional words of the lord but then there is another there is a problem of 레마어린아 church too 제가 왜 영안을 열어주는 사약을 요새는 좀 철저하고 있는데요 어떤 레마적인 위험성의 한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레마 그 자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군이지만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리를 약화시키고 건전하지 못하게 하고 저마다 개시와 능력을 받다 보니까 everyone received these such a gift spiritual gift 말씀에도 자꾸만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보다 rather than reading the bible the scripture 개인의 개시를 우선시하고 they think that their revelation that they received from the lord is more important even if they received the spiritual gift 자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은사를 잘못 관리하고 they manipulate it and they take advantage of it 돈을 걷는 수단이 됩니다 and they collect money with that 많은 사람들의 물질을 갈치하기도 하고 and they steal people's money with those gifts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they insist that the lord spoke to them 많은 사람들의 개인을 망치고 and they will destroy the lives of the people 가정을 깨기도 합니다 and they'll break the families 거듭거듭 돈을 갈치하기도 합니다 and repeatedly they will take money 그래서 점점 건강한 레나가 점점 엎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한 사람은 잘못되면 and one person spiritual person goes wrong path 그 잘못된 사람을 얘기해서 and because of that person 권장하게 영적으로 사회가 하는 사람들까지 매도를 당합니다 and other those healthy spiritual ministers will also be criticized because of that person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this is very serious matter 그렇다 보니까 because of this 로고스적인 교회에서 레마적인 교회를 배치갑니다 and the loguest or any church they will reject 레마어린 churches 그래서 지금도 로고스적인 교회와 레마적인 교회는 지금도 다투고 있습니다 still 로고스적인 교회 and 레마어린 church they have conflict 서로 정지하고요 계속해서 원수 보듯이 하고요 they're like enemies one another child 하나님의 교회들은 로고스적이면서 강력한 레마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레마적인 교회로서 영적으로 분별이 잘 안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네요 교회의 생명이 뭔지 아느냐 do you know what the life of the service life of the church is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외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기름금이 없는 예배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요 연구하면서도 과감한 변혁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예배 형식을 고집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씩 바꿔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다 바꿨어요 어떨 때나 하루 온종일 예배 들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과거에는 그런 예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우리 가족만 있을 때에는 이끄시는 그런 예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많아지면서 그들의 요구 사항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요구는 한 시간짜리 예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나님이 거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1조를 떼어먹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아니라고 11조를 떼어먹어도 별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 있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과 혼란과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음이 있는 그런 현장에 어느 날 갑자기 개죽음 당할 수도 있고요 곁동상으로 죽을 수 있고요 강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지진이 일어났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분 꼭 눈 감아주시는 것처럼 그럴 때 가장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러 징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테스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죽질하고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11조 안 하는 사람 천국에서 별로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위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정들의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11조 하는 것을 우습게 떼어먹습니다 11조 안 하면서 11조 대신 가벼운 감사원금이나 주의원금을 합니다 그것은 도둑놈이에요 아주 잔인한 도둑놈이에요 아주 잔인한 도둑놈이에요 이 마이크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재단에서 도둑들을 주의종들을 양성한 것이다 그들은 나의 재배에 들어올 수가 없다 목회자가 주위를 성수하지 않고 주위를 지켜라고 과감하게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뒤로 가늠하고 응원하는 짓을 합니다 주님이 무색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목회자들이 11조를 강력하게 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11조를 꼭 해야 되냐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할 만한 다른 피저분을 얻습니다 11조를 다른 원금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11조 안하는 사람은 무섭게 회개하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십니다 11조를 안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도 많이 띄워먹고 도둑질하니까 하나님께서 찼떡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말나게 되어있는 말씀입니다 11조를 가지고 나는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주나 시험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그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오, 그러니까 11조가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데 제대로 된 11조를 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11조의 말씀을 치킨다는 의미에서 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을 했어요 시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사람들을 치시지 않고요 일부러 시험당하는 것처럼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쳐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약을 율법을 완성시켜 오신다고 했어요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부분에서 인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요 하나님을 짜루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이 완전히 자유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질문하는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 또 궁금한 부분들 혹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런 부분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ask me a question I will try to answer your question 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휴거는 무슨 뜻인지 물어보시는데요 휴거는 공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의 영혼을 확 납부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제림하시는 순간에 맞춰서 순식간에 우리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 우리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꿈속에서 지금 있다면 꿈을 깨고 꿈을 깨려고 할 즈음에는 우리가 더 확실한 것처럼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휴거하고 기억해요 공주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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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 목사님한테 여쭤볼건데 여쭤봐도 되나요? 주연 장님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요. 관증을 들었어요. 주연 장님이 지옥으로 갔었을 때 마귀들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많은 크리스탄들이 그거를 혼동해오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 계획인 책을 보셨다고 했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제가 제가 말했던 건 마귀나 같이 마귀에 모이는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있을 고난에 대한 사람들을 배우신에 대한 앞으로의 일들을 더 잡혀준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 하는데 딱 다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찬이 조금 이렇게 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의미해지는 그런 translation when I was in Korea last winter I heard a testimony from Pastor June that she visited hell with her youth group and she saw the demons were having a conference on ways to deceive the elites ways to make sure you know plans and strategies to delude Christians so I inquired her so I inquired her and he said can you talk about the stuff that she overheard or strategy they were talking about so that us Christians would be aware and be more centered to what is coming or what kind of things they're going to do to deceive us oh 그건 내가 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마귀가 아무리 장작격에서 계획을 하고 전략을 써도요 you know even if they the devils gathered together they have conference they have meetings 우리 주인만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but you know God is stronger 어떤 계획을 해온다 할지라도 you live to have all strategies and schemes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even if you know whole mountain shakes 이 땅이 엎혀지고 망한다고 할지라도 even if this whole earth will you know destroy finish 결론적으로 말하면 you know the conclusion is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선다고 했어요 and the words of the Lord will stand firmly to the end 가장 특별하면서도 it's very special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it's very basic 가장 로고스적이면서도 it's very 로고스 가장 래너적입니다 and also at the same time it's very 래너 왜냐면 로고스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나아져요 so whoever uses depending upon the person who uses that 래너가 되기도 하고 it could be 래너 두나미스가 되기도 하고 it could be 두나미스 as well 강력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and we can use this word 어떤 징조나 현상보다 rather than we focus on some kind of signs and wonders 사탄의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성사달지라도 even if you know strategy of the safety is so fancy and so you know manipulative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기도가 확실하고 as long as we have firm belief in us 정확하고 강력한 강력한 용성을 가지고 있다면 if you have a strong spirituality 그런 분들은 모든 계획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and we will be able to destroy all the schemes and trends of Satan 수포로 만들 수가 있어요 we can make it to be just a fake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네요 사람들이 어떤 현상에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세상이 곧 망한다는 메시지를 들을 때 캘리포니아 샘브라시스 지진이 흔들린다고 할 때 캘리포니아 will be struck by the earthquakes and tsunami things like that 그 말에 흉흥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생에 달려있고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저런 날마다 그런 문제들 속에서 사는데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절하고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속으로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I'm nothing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속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항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겸손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것을 겸손하면서 사는다 할렐루야 특별한 것 같으면서도 특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특별할 수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바인인 것 같아요 약간 헷갈리는 바인인 것 같아요 약간 헷갈리는 바인인 것 같아요 떠요 아까 적은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충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That's a question 이건데 질문은 지혜와 충명과 그런 영이라고 하셨고 또 재능의 영이라고 하셨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는 그런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그런 것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죠 Only pray 그거는 성령님이신데 질문을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정확하게 안해서 So your question was Tell them My question was For Isaiah 11, 2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rest on him The spirit of the wisdom and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ing mind The spirit of knowledge And the prayer of the Lord And I will ask you How can we When we see the Holy Spirit How can we develop All of those aspects So we walk in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And that's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When Jesus came to the earth 하나님의 성령님의 힘을 힘입지 않고도 주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해 마실 수 있어요 You know The Lord Jesus Christ himself He was able to perform All these miracles And things like this Healing people Without depending on Upo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구원을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껏 하실 수 있음에 불려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겠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또 한 분의 하나님을 소개하셨는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모님을 소개하셨어 약속한 그분이 곧 오신다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따라다니지만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던 것을 은근히 그런 미암소를 풍기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교회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벌써 성경 공부를 하고 주님의 예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성격하셨어요 그분의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의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자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겉으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듯 모르듯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네요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할 만한 능력 수준이 아직 안 됐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잠깐씩 역사하셨지만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능력을 알기 시작하고 성령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구약적으로 믿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고 막혀있는 부분이 있고 율법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는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또 허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아직 구체적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소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님을 소개하셨고 비로소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사가 나타내시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바뀌었어요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로 왔고 죄님을 위해서 숨기도 강함하게 할 수 있고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난 안을 줬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시간을 화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really important message so you should know this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받고 저희가 바뀌고 그때 기록이 되는 건지 그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께서 영주 비밀을 잠깐씩 보여주실 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we can know that our names a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그러나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but still can be very dangerous 잘못하면 도용할 수가 있고요 악용할 수가 있어요 we could manipulate that using the wrong way so we have to be careful 다만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내가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으로 주님이 믿어졌을 때 구원이 확신이 나는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기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we pray like that 할렐루야 is the teaching that it's a sin for women to wear pants is that a false teaching?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바지 입는 거 있잖아요 바지 입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가짜 교훈인지 입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얼마든지 입을 수 있어요 it's definitely okay for a woman to wear pants pants? 짧은 미니스컷도 아닌 이상입니다 as long as it's not like a short mini skirt 그래도 자신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배자들이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기 때문에 바지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급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we have to experience the liberation through freedom by the power of the gospel 덕이 되는 수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but if it doesn't edify the church then we should stop it okay Tom? yes we want to know we want to know about people who are taken to hell we see Captain Kim you know when he came to Minnesota where his face change looked like he was dea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지옥에 가시고 다른 분이 지옥에 가시는 것도 보셨나봐요. 그런데 목사님 가실 때는 굉장히 격하게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시면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옥하는데 가만히 이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진짜고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 거고 그런 걸 보십시오. 사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민별 분량이 다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생없이 주변에서 집을 가서 구현하고 보고 오고 그런 수준인데요. 사람마다 그것을 강남할만한 곳이 다 틀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역적 수준이 많겠네요. 영적 수준이나 역적 기질이 있는데 everybody has a different spiritual personality or ethnicity 강남할만한 수준에서 하나님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으로 감이 prompt적인 공지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천국의 사람들을 Meinungs curse다고 Pand rapidement met 제 ac해서ан trade节 IC 구멍 pross이다. 그리고kadada 같은 의미가 Son bike 구멍 saç의 집을 살고 있는 것 같다. Settings, 저런 바람은 마지막으로 다지는 것 같을 뿐. 그러니까 지금 mandateplay There are certain 이런 분들의 비밀 Abkommen 감사합니다. 저처럼 육신의 목숨이 동반이 때마다 일치하면 저는 굉장히 불교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때마다 나갈 것만 알겠어요. 또 지구를 가지고 오면 눈빛도 더 많이 생기겠습니까? 주님께서 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견뎌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뭐냐고 성도는 선택받은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내서 성전에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성도가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생활을 해야되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좀 더 깨끗하고 질서있는 영웅적 생활을 해야되요. 자신의 삶을 해야되고 더 완룩한 삶을 해야되면 자신의 삶을 해야되고 자신의 삶을 해야되고 정보와 자신의 삶을 해야되고 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이 교회에 꼭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러면 진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재단이 있고 어떤 교회는 평생과 하나님의 능력, 맛을 보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수는 세 분에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봐야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떤 교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시간이 안 걸리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음식을 하나 만들 때도 완성품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할 때 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50년 걸리는 교회도 있고요 1분 만에 그 자리에서 만드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맛이냐, 이 맛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해요 구원에 대해서도 A 교회에 나가면 A라는 교회에 나가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멀어지는 느낌이 올 수 있어요 날라리처럼 신앙상환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상환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교육으로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 맛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생길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선택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를 여러분 선택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은 더욱 좋을 것입니다 It would be wonderful if you can come here This church There are like thousands of Protestant churches and then there's one Catholic church with pretty straightforward teachings and all So what aspect of the Catholic teachings are adopted with the fire of God's church or are there any Catholic teachings adopted with the Catholic words with this church 그 카톨릭의 어떤 교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홀리파민의 주제는 그런 어떤 카톨릭의 영향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셨는지 전혀 없어요 Not a single bit Nothing 오직 주님이 익으신 대로 갈 뿐요 We just follow the leading of the Lord 앞으로도 마찬가지 And you know In the future it's the same thing 제가 잘못되거나 If I go wrong path Steve You know Pastor Steve is taking a wrong path 여러분 얼른 그게 떠나세요 Then you have to leave the church right away 여기 있으면 망합니다 You will You know You will face You know 오직 주님만 Perish Because you have to focus on the Lord Not you know Human Steve 나도 오직 주님이 고급지 않아서 주님의 영향에 이끌릴 것 We will only be led by the Spirit of the Lord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But important thing is 누가 우리를 벼르면만으로 다 매도를 하고 구속수를 만든다 할지라도 Even if you know All these people You know Crisize us You know Point fingers at us Slender against us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휘말리지 마세요 Unless you Until you really see With your own eyes And check and examine And evaluate Do not be deceived By other people's Criticism against us Allel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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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e definition of faith? 믿음의 그 믿음의 뭐지? 믿음의 정확한 표현이 뭐냐 믿음의 정확한 표현이 뭐냐 믿음의 정확한 표현이 뭐냐 나도 몰라 I don't know 몰라서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질문 또 있는데요 질문이 그 뭐지 천국에서 그 저기 뭐야 하나님 보좌 앞에 목사님 쓰셨을 때 이제 사탄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우셨냐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질문을 해야 된대요 So the question is Why were you scared When Satan appeared In the throne room With you The day he accused you 그대로 하지 말고 어쨌든 그거예요 왜 두려우셨냐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셨을 때 왜 두려우셨냐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영적인 세계 들어가면 하나님 보좌 앞이지만 나이가 내 옆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도 온몸을 느끼지만 마귀가 옆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도 얼마든지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로 그 말씀에 마귀의 성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마귀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에게 내려갔더라 그래서 마귀 자체가 굉장히 사나운 성결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배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마귀는 굉장히 사나고 독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도롭고 치부하고 사나운 존재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상상력의 그런 마귀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아주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인 아주 섬세하군요 우리를 부수기 위해서 그러면 성질이 좋게 더럽고 추구합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악한 영웅들은 아주 가볍고요 마귀 귀신의 마귀의 쫄용에 불과합니다 귀신들의 등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군대보다도 더 깊은 많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직과 활동과 성질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설명을 안 했나요?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럼 8월달이나 그때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은 예배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의 본문이 되겠네요 제 이야기를 지금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놈들도 많은 방향을 했을 것입니다 그놈들도 많은 방향을 했을 것입니다 그놈들도 많은 방향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방향을 했을 것입니다 저기 실무가 있다던데요? 종교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더 말씀 주실 건지 아니면 그게 어떤 건지 오늘 저녁에 지금부터 할까요? 오케이, I'll begin now teaching about the spiritual religion 그럼 조금 이따 합시다 오케이, just a little later 더 질문 먼저 받을게요 오케이, one more question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떤 주님께서 저희 신앙 생활의 증가를 위해서 어떤 걸 보기 원하시는지 신앙 생활에 어떤 레벨은 없고요 누구도 자신할 수도 없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또 공격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님 특혜를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열정을 계속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영적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합적인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쉽고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simple and easy but at the same time it is difficult 오래 해야 되니 because you have to do it for a long time 영적으로 해야 되니 you have to do it spiritually too 그리고 끊임없이 끝까지 가야 되니까 because you have to fix the race you have to do this without seizing without giving up 마라톤 경주하는 것 같아요 like a marathon race 끊임없이 without seizing to the end 주님께서 자기들 모르게 레벨을 올리실 거예요 and without you knowing, realizing it the Lord will increase your level 우리 저 아들은 신앙선하지 얼마 안 됐는데 and you just saw a brother here just recently met the Lord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합시다 put our hands together so that we can be I'm really encouraged 지금 잘하고 있어요 you're doing a good job 계속 열심히 하세요 continue I want you to clean the bathroom all the time so the Lord will increase your level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and if you know there's some things that people do not want to do you know something dirty you know you do it the Lord will be happy 할렐루야 이제 없죠? no other question, right? 자꾸만 생각해내지 마세요 do not think about another question 할렐루야 아멘 뭐야 내일 몇 시에 이래요? what time is the service tomorrow? 1시 1시 오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니까 많은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풀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we have to praise the Lord first 자꾸만의 교회 팀이 나와서 사랑이 되었거든요 we will trust my verse to come and glory for the Lord holy dancing 시간 전략을 위해서 to save time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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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해볼까요 we gotta do this very special way tonight 서로 눈뜨고 한번 방을 깨도록 한번 합시다 we just you know we keep our eyes open like this and you pray in tongues 항상 새로운 것을 좀 시도를 해둘기 you gotta try something new every time 얼굴 쳐다보면서 look at you know your partner's face 방을 깨도 한번 합시다 we will pray in tongues 반죽이 좀 해주세요 오 진짜 저희 교회에서는요 enough church 방을 못 봤던 사람들이 가끔씩 오는데 sometimes you know like new visitors come and they don't have to keep the tongue 앞에 나와서 and they come to the front 담임 목숨과 얼굴을 마저 보면서 just look at you know senior pastor 방하는 사람을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방을 깨치기 시작하면 and as as they request you know gift of tongue and you know as they look at passing space and they speak and they all of a sudden receive the gift of tongue very easily simply 왜 안돼 오 잠깐만 오 됐다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and we'll pray in tongues 옆에 있는 사람들과 축복하는 그런 방안을 대도록 한번 합시다 I want you to bless the person next to you as you pray in tongues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thank you jesus thank you lord 이 사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서 성대방을 쳐다보면서 look at the person and point the finger at her it's them and say you have many problems you have many problems 문제가 많으니까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they have a lot of problems so bless this person especially 또 한두 사람만 하지 말고 not just one person 여러 사람에게 축복을 쳐다보면서 many people around you as you look at them and say bless you with joy and happiness 마음껏 접어 갑시다 bless one other bless one other 자 두 손을 가볍게 들고 lift our hands up slightly 멋진 폼으로 and you know have a nice posture 1,2,3 Holy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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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다 하면 추다 보면서 시작 as you look at the person next to you bless bless the person next to you as you as you speak in tongues because within your tongue there is a gift and there is a power as you think about the person next to you you bless them we love Jesus 할렐루야 사모님 눈 감지 마세요 okay 눈떡 눈떡 my wife 붕재야 눈 떠 눈 떠 눈떡 주님이 갑자기 보일 수가 있어 okay now seedsalore you might be able to seedalore tonight 아 수잔도 자신 있게 수재 also you one two three Holy fire Holy fire Holy fire Holy fire 으아아아! 입에서 더러운 침 튀기지 않도록 하세요 Do not spit! 내가 보면 취미가 안 나온 건데 You're spinning a lot One, two, three Holy fire! You're spinning a lot One, two, three One, two, three Two, three Two, three One, two, three Two, three One, two, three 자 계속 하세요 노래 18도 두고 이러면서 사진도 좀 찍어줘 it is 나한테 이게 오오오오 오오오 이러면 투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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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성민정철 나오세요 나의 배운 국수 지금 2331입니다 사랑하는 나리라 찬양하는 영대하리라 만화하는 영대하리라 만화하는 할렐루야 승용 춤 좀 춥시다 자 let's holy dance 이 꽃도 좀 치워주세요 이 기둥도 좀 치워주세요 할렐루야 아 은혜가 넘칩니다 아 아 승용 춤춰라 잠시로 승용 조건아 알외 승용 비어있는 공간에서 여러분이 사이사이에서 좀 붙여도 좋습니다. Okay, those who worship to holy dance, please use the empty spaces in holy dance. Please, there, to the right side. 이곳에 오소서. 네, 고정 들어주세요. 고정, 주여 일으셔, 자녀를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자녀를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자녀를 받아 주소서 7월 9시 십자 5월 5일 날 4월 10일 날 벗겨 이어 경매한 찬양 왕의 위험이 실력과 지쳐 찬양을 얻어 왕의 위험이 입을 보호하는 주를 정리해 생리로 단서 찬양 주의 사랑과 그 안에 왕의 만사한 바 그들은 영광도 있음 3866자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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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 나를 거룩해 하시옵소서 한 주 오려 한 해킹에 한 번씩 얻은 한 번뜩이 더 이상 더 미치고 한 주 오려 한 해킹에 한 주 오려 한 해킹에 내 피로의 새살리 한 한 번씩 얻은 한 해킹에 한 주 오려 한 해킹에 한 주 오려 한 해킹에 한 번씩 얻은 한 폼 그래도 더 이상 더 미치고 한 주 오려 한 해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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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지 못하네 생소한 노즈로 아름다운 아름다운 희생이 어디에 아름다운 지 희생이 사라진 것 희생이 어디에 아름다운 희생이 어디에 아름다운 희생이 어디에 생소한 희생이 어디에 아름다운 아름다운 희생이 어디에 희생이 어디에 하니 아름다운 괴ον 해 diversity 이 시간 보습도 주여 사랑하는가 사랑을 이거라 주님 만날 수 없어 언젠가 바라보며 사랑할 수 없어 당신은 이 세상 언젠가 그 눈이 주여 사랑하는가 오 사로리야 오 사로리야 언젠가 하늘이 오라니 신랑을 오시를 주로 막을 주로 되었는가 위험 없는 눈물을 주님 만날 수 없어 제발 한 소리나 얘기하는 수 없어 이 시간 잠시 후 이 세상 어두운 걸 그 꿈으로 즐길 바랍니다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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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 맘으로 전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맘으로 전한다 사랑합니다 나의 맘으로 전한다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 아주머니요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내 맘으로 전한다 사랑합니다 내가 내 맘으로 전한다 사랑합니다 내가 내 맘으로 전한다 사랑합니다 그리와라 그리와라 시끄럽게 이런나 이거 보셨게 보셨네 파이트라 안들어 주지 않게 안들어 주지 않게 안들어 주지 않게 그리와라 시끄럽게 이런나 차량을 뉴이란 그리와라 시끄럽게 이런나 차량을 뉴이란 그리와라 시끄럽게 안들어 주지 않게 안들어 주지 않게 안들어 주지 않게 안들어 주지 않게 이런나 그리와라 시끄럽게 oste 할아버지 신남찬님 박빛 동산에 동풍 피어오고 내 마음 속에 불쑥한 피엔네 우리 이름이 주님 귀신 주님 영광 알래요 신남찬님 2331장 거룩한 시 천국의 주 나는 넓게 확당하실 줄 나는 평생 나는 평생 주님 영광 사랑해 나를 사랑하며 명대하니 귀하시 말완대하니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엎드려 나의 인생은 주관위에 삽니다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며 사랑하며 명대하니 귀하시 맘에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엎드려 나의 인생은 주만위에 삽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을 주만위에 삽니다 아유아 아유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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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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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Revelation 12 7절에서부터 Verse 7 12절까지 7 to 12 Revelation 12 Verse 7 to 12 Revelation 12 Verse 7 to 12 And there was war in heaven Michael and his angels fought against the dragon And the dragon and his angels fought back But he was not strong enough And they lost their place in heaven The great dragon was hurled down The ancient serpent called the devil Or Satan Who leads the whole world astray He was hurled to the earth And his angels with him Then I heard a loud voice in heaven say Now have come the salvation And the power And the kingdom of our God And the authority of his Christ For the accuser of our brothers Who accuses them Before our God day and night Has been hurled down They overcame him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 They did not love their lives so much As to shrink from death Therefore rejoice You heavens and you who dwell in them By war to the earth and the sea Because the devil Has gone down to you He's filled with the fury Because he knows that His time is short Amen 할렐루야 첫날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놈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서 좋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혹시라도 우리가 방황이라도 한다면 더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가 있다면 더 갈등하게 만들고 우리가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더 돌아다니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죄에 노출이 되면 더 많은 죄에 노출되게 만들고 그러면 바로 이 뱀이고요 참수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정신적으로 육체력으로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it will bring handicaps into our mentality our mind 올라온 소름 사람에게 더 호란스럽게 만들고 who are confused it will bring more confusion 정상적인 사람에게 to a normal person 정상적이들 못하게 만들고 it will make that person to be abnormal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에 갈려고 하면 if we try to go to temple of God 다양한 사건을 이렇게 해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몸을 아프게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을 이용합니다 종종 믿음의 사람들도 또 선한 사람들까지도 악한 자가 조종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되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 사탄의 정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But Bible doesn't talk a lot about the identity of Satan 우리가 마귀가 활동하는 공간이 있는데 there is a space or area where Satan operates 겉으로 드러나는 공간이 있고요 and there is a apparent or outside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or there is another place that is hidden 마귀가 겉으로 혼동하는 공간은 the outer place that he works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공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지옥의 마귀를 가둬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한하시는 때가 되기 전까지 마귀는 지옥에서 왕노루스를 하고요 지옥에서 나와서 우주 공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땀을 돌아다닙니다 But he has he can come to universe and the land that we live in and he can utilize and operate 거의 대부분은요 마귀는 지옥의 왕좌에 앉아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and this place he will manage he will control and he will command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and when there is a serious matter comes 마귀가 볼 때 when the devil sees 사단의 왕국에 치명적으로 어떤 주장일이 생겼을 때 if something could be very negative effect to his kingdom 그럴 때는 가장 우두머리 사단이 움직이는데 then the leader Satan is working 특별히 공격적으로 신앙상환하는 교회나 성도들을 만났을 때 especially when he encounters a powerful church or a powerful saint 그런 사람이나 성도나 그런 교회가 하나가 등장했을 때 and when this church this powerful church emerges 그럴 때는 정말 사납게 끊음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and Satan is so angry fears that he will come to the earth 오늘 성경에는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고 했어요 and today's scripture it says there was a war in heaven something that we don't know something that we don't know like long time ago for a long time ago for a long time ago there was a spiritual warfare and the archangels of Galwar and the rebellious group there was a war between the archangels and the rebellious ones but there is an area that Satan really loves that is the kingdom of God because kingdom of God is perfect and of course Satan was rebellious but he always wanted to be or stay in his kingdom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빠지만 안 되기 때문에 but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perfect 하나님께서는 Satan의 세리를 다 쫓아내셨어요 the Lord cast down all the evil spirits those rebellious ones 지옥으로 쫓아내셔고 cast down to her down to hell 이 세상으로 쫓아내셔 down to the earth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we have to remember these words 마견은 자기 때가 얼마나 못된 것을 안 남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Satan knows that his time is short 돈을 품고요 he's enraged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and he's bringing affliction to those chosen people of God 특히 그리스인들을 많이 공격합니다 especially he will attack Christians 그래서 마견은 그리스인들에 따라서 나름대로 전량을 가지고 있어요 so that's why Satan has his own strategy and schemes against Christians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신앙성을 잘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that's why we have to know how to walk the faith walk 아주 특별하게 신앙성을 더 잘해야 하는데 especially we have to have a very strong Christian life 그때 그리스인들이 마귀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ut most of the Christians they do not have a strong Christian life 성령을 받아야만 마귀를 대격할 수 있는데 we have to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o defeat and fight against the force of the evil spirits 성령 받지 않으려만 but we try not to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오시려면 if in order for us to receive the Holy Spirit 우리 개개인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personally we have to pray 개인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but we ourselves do not pray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even if we say we pray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요 we do not have any power in the prayer 각자 생각에 따라서 just depending from their own thoughts 너무나 수준 이하로 기도 생활을 하게 their level the power is so low 기도의 분량이 틀없이 부족하고요 and they don't pray good enough 그러면서 영척도 산다고들 이야기합니다 still they claim that they live spiritually 그러니 악한 얘기 볼 때 and when the devil sees us 이미 우리의 영척 수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they already know our spiritual level 얼마나 우리를 가짜게 보는지 모릅니다 and you will just play with us toy us 마귀가 우리를 수준 이하로 보고 있어요 they will see us but they will see our lower level 너희들이 계속 배인 날 해봐라 okay go ahead pray 나를 쫓아낼 수 있는가 try if you can see if you can cast me out it's okay you pray like that it's okay go ahead hundred times thousands it's okay go to church go ahead go to church but still commit sin 실수 떼어 먹어 okay, steal the tiding it's okay, you'll be fine the Lord will not strike you they will put that kind of thought into us okay, commit adultery it's okay, have an affair the Lord will forgive you it's okay just commit all the sins just ask for forgiveness to the Lord and the ministers, they will teach like that to the congregation isn't that right? isn't that right? it's never right the Lord, when he sees the people who come into his kingdom the Lord says clearly that it's really difficult for us to go into his kingdom we have our cross we have our fleshly desire the fleshly desire is something that created in us from our flesh we have to crucify it on the cross but even if we pray and we believe in the Lord see, we are filled with that kind of greed and selfishness and the fleshly desire they have only self-centered mind they do not crucify their own thoughts even if they talk among themselves they do not yield they do not compromise it's okay to fight it's okay that we are being cursed they only insist their own opinion they say oh we are something else they say oh we are something else we are still okay and Satan is one under him there are thousands and millions of underlings in the church in the church in the church in the nation in the world city in the world city in the family, the church in the people's body in the people's body in order to force to be changed spiritually we have to find those hidden spirit of religion we need to find the spirit of religion in the church and we need to find what is hidden inside of us we need to find the spirit of religion in our household we need to find those things and destroy it 진정한 회개가 이럴 수 있습니다 so that we can reach to the true repentance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do you know what the true repentance is? 이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말하는 데요? that is a transformation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the Lord wants to use us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He requests for a transformation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so we have to examine ourselves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네요 we always think about ourselves 내가 누구인가? who are we?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던져야 하는 거예요 who am I? we have to constantly ask this question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you have to ask this question to yourself 자기 자신에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and we don't even know who we are 왜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we don't even know why we are born here 이걸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e call it identity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있는데 and a person has their you know people have their own identity 그 정체성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the identity 그 사람의 일정이 결정되어집니다 and that person's future the life could be determined 내가 누군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fully understand who we are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데 we have to know our identity 그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depending upon identity we will act 내가 누군지를 알고라면 and when we know who we are 우리의 의식이 변하면 and our ways of thinking change 우리의 행동이 변하면 our action will change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무 한번 부르셨어요 and the Lord he called Abraham He had chosen him 부르실 이유가 있습니다 and there was a reason for that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when the Lord called Abraham 아브라함은 이유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He had to change his name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It was Abraham but he was changed to Abraham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열방의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the Lord told him that he would become the father of all nations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It was very important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갈디아우르라는 그 지방이 있는데 and there was a place where 아브라함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He was a very normal person He lived just like the way how other people lived same way, same manner but the Lord himself he called him personally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고 그 콜링 속에 어떤 사명, 미션을 주셨어요 and he was called by the Lord and the Lord also gave him the mission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when the Lord calls us 부르시면 돼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and those who do not think about calling 사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they cannot achieve they cannot obtain mission and the mission cannot be created and they don't even know what kind of mission they have 다시 말하면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In other words they are confused about their identity 아브라함을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 was shocked 내가 왜, 누군데 왜 여우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셨지 Who am I that father Jahovaka came comes to me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도인들로 이끄시기 위해서 In order for the Lord to lead him to the mission 본토 친척 아브라함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He had to leave his hometown 그리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And he had to change his own name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가 아브라함의 사명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his hometown his old ways were actually blocking his mission Many people who are called by the Lord 부모와 친척 때문에 사명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Their mission and calling is restricted and prohibited because their family their old ways 부모를 떠나지도 못하고요 They could not leave out of their old town 부모를 떠나지도 못하고 They could not leave their parents 친척들을 떠나지도 못하고요 They could not leave their relatives 자기 혈연관계에 있는 그런 배경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Because they are so affowned they are so bound by their old things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 바꾸셨어요 But the Lord changed everything entirely 너의 이름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Your name has to be changed 너의 본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합니다 You have to leave your old town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ecause those things were blocking his mission and his calling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Because the Lord has called him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주성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Now he begins to realize what his identity is And oh now he says the Lord wants me to become the father of all nations Oh that is my mission Oh just I have to move But Abram he took his cousin nephew And he took his father Abram Abram was very humanitarian But the Lord clearly stick to him You have to leave your father You have to leave everything behind and follow my path You have to leave the father He had to leave his nephew He had to only focus on his mission But he didn't do it He was always burdensome He took his father and nephew And he had to carry all this burden on his shoulder and carried out his mission Many people they claim that they have their mission But in fact they do not lighten their burden And the ministers who have mission and calling they're bound by their parents They're influenced by the father And they're influenced by the old past That mission cannot last long enough It could be very short And even if the Lord says you need to clean up all things But if we do not obey then we have more burdens and we have to go through many more trials This is not full obedience to the Lord He's not a minister We all have different calling and missions You know as long as the Lord decides to do something we have to be willing to do it Alleluia 제 아내와 저는요 My wife and I 그 아내 바로 위에 오빠가 결혼식을 하는데 And it was my wife's brother's wedding 주일에 결혼식을 했어요 It was Sunday 우리는 예배를 얼른 끝나고 갈 수 있는데 And of course after the service Sunday we could just go there attend the wedding 주일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But it was a holy day the Lord's day So we decided not to go there Our church didn't have any members at all Only four of us And we didn't have anything other things to do in the church Just praying and worshiping and praying We can just briefly take time to go to wedding But it fell on the same day the Lord's day And And you know the wedding picture Our family is not there From the small thing to the big thing As long as the Lord desires to follow His living Hallelujah You know our old past Our hometown Our family Our father Mother could restrict our mission And the Lord had to trade Abraham And He had to kill His father And you know in the land of Herod He had his funeral And Lot the nephew following Abraham Eventually they had a conflict And the Lord had to remain in Sodom And he had many Abraham You know Lot he was the obstacle of Abraham And Lot 때문에 나중에 Lot 도 죽을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 은 중국 이더러 로시 소돔에서 다시 나옵니다 Lot You know He almost died But Because of Abraham He was able to be saved And Eventually they went separate ways When the Lord called us We have to think about the calling and to think about our identity We have to follow the will of the Lord And I asked this question to many people Who are you? They don't even know who they are And you have to know a perfect concept You have to know exactly who you are We are born in this life While we are born here How should we live this life? We have to know That's very important to know this We are very important to know this We have to know your true identity You have to know your true identity So that we can live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약해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의보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숙인에게 주의보kä 언제 어렸을 때부터 주인 hi-h-mise 저는 한 가지 궙 사이를 고르라고 말 disay- strangers уют unseren vowels 정책과 친구 사지 않는 것은 뭐가 없다. 우리가 주사에 도전을 지불했습니다. 무슨 한 번을 먹고 먹고 마시더니 그는 그냥 그냥 먹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세요. 대다수 대다수에 가면서 사춘 사춘이 있대요. 사촌, 사촌. 사촌, 사촌, 사촌. 사촌, 사촌, 사촌. 대학에 가면 또 당황이 기다렸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대학을 가면. 세상적인 학문의 어떤 사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사상이 잘못 끼기 시작하고요. 어떤 학문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재성은 교육으로 절대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의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적재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정해 놓으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semin counts.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So that's why it is so important for us to teach the words of the Lord to your children. 이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10년 전에 했던 설교의 원고들이 제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집에 나올 때마다 가지고 오고 제가 항상 그때 기록해놨던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으며 I still read them, I study them. 내가 어떤 영적 침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것을 꺼내서 음미하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내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 원고 내용을 보면요 여전히 나에게 어떤 생명과 열정을 갖다 주고 있어요. still it brings me passion and zeal for the Lord 그리고 여전히 나는 훈신의 단계로 계속 몰아가고 있고 still it will push me to dedicate more 그 말씀들은 내 인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and the Lord has given this precious message to me 예언의 말씀도 있고요 and your prophecy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도 있고 also written words of the Lord 또 그것이 내 생각과 계속 동일한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고 and I always look back my past and I study 날마다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있습니다 and I re-memorize and I recollect and with the words of God some of the words come to me at Ramah and it's like my direction is like a map of my life and it's the promise words of God Holy Fire ministry를 이끌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t works it functions as a very important role to lead the Holy Fire ministry let's say we are on a boat then we go to a certain direction we have to have a goal or a destination and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know if we have the promise of God or not because it will determine our destination 우리 교회와 내 현실과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and it will influence my family, my children, my church and my everything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because we can obtain new identity 또 정체성에 맞게 생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depending upon the identity we think and we work and we move 자, 정체성은요 the identity is 찾아야 될 것도 있고 sometimes we have to find it 변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sometimes we have to change 또 새롭게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sometimes the identity could be created new when you bow before the Lord 또 어떤 정체성의 목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and the goal of identity could be created 항상 그 생각의 물음은 and the question that we have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for the Lord 앞으로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what can we do for the Lord 또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and in Jesus Christ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what kind of position should we have 어떤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 것인지 what kind of position should we find 그걸 놓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I always think about that 자, 정체성이 좋지 않은 정체성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and false identity can be created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nd in order to prevent that 개인의 불우지짐이 있어야 되고요 you have to cry to the Lord personally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and in the family too 가정의 불우지짐이 또 있어야 되고요 the family has cry to the Lord 또 교회에 불우지짐이 있어야 되고요 and also church has cry to the Lord 도시와 국가적인 불우지짐이 있어야 되고요 and the city and the national lies have to cry to the Lord too 피조물들의 불우지짐도 있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there has to be the cry out to the Lord the creation all the creation has to cry out to the Lord too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내용들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and also it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spiritual, religious spirit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let's go back to the works today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when the Lord works 아주 사악한 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is also evil spirit working 이 사악한 형을 우리가 어떻게 대책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e scripture today talks about how to fight against those evil spirits this is very important it is very important the spirit of legion is the spirit of legion is in the kingdom of Satan 마하귀 밑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1급 참모입니다 누가요? we can't do that don't do that we can't do that and if we try to change our mind 내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 if we try to change the ways of our life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that it will stop us it will block us 이제 종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and we will talk more details about the spirit of religion 종교적인 영혼은 아주 교묘한데 and the spirit of religion is so cunning and there are different identity there are various types of evil spirits and the form cannot see clearly in a movie there is an invisible man and even if we go into the spiritual realm there are so many evil spirits that we cannot see even with our spiritual eyes no matter how deep our spiritual eyes are unveiled sometimes evil spirits we can see without eyes but sometimes we can't see them the spirit of religion is really hard to see them and same thing with many many churches same thing with many many saints many of them they do not know they do not realize that they have the spirit of religion and through the message that I give to you today I want you to examine and evaluate if you have the spirit of religion in you or not first of all the spirit of religion is so crafty its characteristic is that it doesn't have any form and it doesn't have any form the Lord and the Savior and the Savior and the Shiloh Him every time we try to have an intimate fellowship or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Go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t will block us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를 하고요. It will hinder in many different ways. So cunning and crafty. And there's another thing. There is a group of people who have a color of the spirit of religion. It could be a church. It could be a Catholic. It could be like a pagan. It could be some kind of a group that they do spiritual ministry. And there is a ring leader for this group. And this force will influence the group or the leaders. Even if we think something is really pure and clean. As when this evil spirit works. It could be very much mixed all together. And if somebody comes with the great revival or renovation. It will block the change. 그대로 현재 상태에서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현재 상태에서 머물도록 그렇게 합니다. And it will make this group of people to stay in the same position for 10 years and even more. That is what the spirit of religion does. And in our life. And of course the Holy Spirit works in many ways. And all these things.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you know democratic ways and religious work and they are trying to change and replace everything. So the spiritual people and spiritual churches they change everything and they become like a normal church. So the leaderships the ways of thinking their spiritual thinking is really important. It is very important for church to become the spiritual church. And when we see outwardly it seems like you know their religious work and their ways of their formalism and things like this is really fancy and luxuri. And about the social issues. They have a lot of voluntary work in the society. It seems like it looks really nice and very nice. and they you know help a lot of people. 자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 역사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And there's some of the side effects could occur when the spirit of religion works.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분별을 한번 해보시고 하십시오. You should listen very carefully in this term. First of all 자기 안에서 어떤 외향적인 형식을 갖추게 합니다. It will make some kind of form 건무수의 치중을 하고요. It will you know we focus on the outer appearance thing. They empathize on the formality or structure and order. Even if it doesn't fit into the context or a situation we always empathize the formality. Church works a group the same thing. and because of this formality and structure firm structure it will damage the souls but they do not care about these things. Secondly and it will bring the thoughts of fear of change. When we see a person we think that that person is very spiritual and that person could have a good understanding and this person prays a lot too. It seems like that person is spiritual but you know at a very critical moment this person does not participate in the spiritual thing and even if the person prays all time but makes excuses all time and even if bleeds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do not personally participate in this. Have rejection from the new things. It's hesitating and like a Nicodemus and those people are the ones who are bound by the spirit of lust. Religion sorry. When you know other people they're just criticizing and those people who are bound by the spirit of religion they're fearful. They worry about the crisis of other people. Oh this church called us cult. Oh that person is criticizing against me. They're so fearful afraid of that their acknowledgments and those who have a spirit of religion 똑바로 하지 않을 때 when they have a 정죄 하고 손가락질 하고 실패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And you know just a criticize and slander and point fingers and say you're wrong. And you know we'll be bound by the spirit of fear and do not think about the spiritual thing. That is what the spirit of religion do. And there's another thing 어떤 억압에 사로잡혀 있고 They're oppressed and pressured 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And they criticize 일종의 고향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They judge and they have they're bound by the old law 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하는 자세를 가지고 They're so 교만? depriveful 본인이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And they think they know everything. And the only thing I can say to you I'm not you know I know I don't know more than you do But definitely I had to go through many many trials You know some of you may have gone through more trials than I have done And I'm just sharing my testimony and my pain my suffering 할렐루야 어떤 새로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형이 하는 것입니다. If we are restricting ourselves to not to be changed then that is the work of spirit of religion And another thing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is not in work but in power And the kingdom of God 은혜로 항상 가득 해야 되고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갇혀야 되는데요 자꾸 절차를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 맞지만 그런 것들이 성대방에게 압재를 작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말은 하지만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뢰롭게 각자가 선택할 수도 키아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감명하게 주장을 하게 되면 if we just insist it too strongly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맞는 것이라도 타툼이 자꾸 생깁니다. Even if you're right it could bring up conflict 그 사람 안에 종교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야 된다고 공부만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And many sometimes they empathize to the words of the Lord and they only make them to focus in the words of the Lord 하나님 나만이 굉장히 당연한데요 kingdom of God is so a variety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 of course we have to know with our knowledge 즉흥적으로 감동적으로 역사 한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해하는 쪽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And we just try to have a theory knowledge of theory that could be dangerous too. 그리고 자기들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And self-discipline they empathize on that and those who have a spirit of religion they empathize of tradition they are mistaken of the truth 왜곡을 시키고 they are distorted 본인 생각만 강조합니다. They only empathize on their own thoughts 전형적인 사람들이 위선자들이 위식하는 사람들 hypocritical people 고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엣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So what should we do now? 어떻게 해야 될까요? So what should we do then? 비난 모든 것들을 종목에 들어갔고 해야 될까요? We have to change the criticism into prayer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I've shared some things about the spirit of religion 정교적인 내용은요? spirit of religion 생각 함께 우리 역사 It will come to It will come through our mind 육체에 몸에 붙어서 있기도 하고 It will come to our flesh as well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It will come into our mind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에게도 역사 있기도 하고 And influence the ways of how we speak 우리의 혼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에 강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And it's very closely attached to our mind and our flesh 웬만해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And it's really hard for us to cast it out And there is a spirit religion that remains in the family for a long time 아버지에게 그런 영향이 있으면 자식이 그대로 갑니다 If a father has this kind of a spirit, then it will, you know, this spirit will move down to the next generation, to son 자식과 손자들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To the son, to the next generation, to grandson, granddaughter Yeah,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세대의 꼴을 줘서 그런 형들이 집안을 찾고 있어요 And this spirit will move to another next generation, to next generation Oh,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want to tell you personally I did my best to live spiritually 어떻게 해야 경관하게 사는 것인지 How can I possibly live holy?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사는 것인지 Could I live spiritually? 얼마나 그런 고민을 하고요 Every day I ponder about this 개인적으로 정말 피말리에 있는 영적 싸움을 했는데 Personally, I had a very intense battle against myself 성경은 경관히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The Bible says we need to train ourselves to reach righteousness 진정한 경관히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 의미를 저는 잘 몰랐어요 And I didn't even know the meaning of that 무조건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전도하면 될 줄 알았어요 I thought as long as I just pray, worshiping, pray a lot with the Bible a lot I thought everything would be results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But the more I read the Bible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The more I pray 믿음으로 살면 살아도 The more I live faithfully 어떤 영성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내 안에 계속해서 만들어졌어요 And all these, you know, negative spiritual things were created in me 이것이 전부인가? Is this everything? 주님이 원하신 게 뭔가? What does the Lord really desire? 수박 거듭기 시기에 영성은 계속됐어요 You know, I thought I knew the spiritual things, but I only knew the outer appearance 그걸 다 펼쳐버리고 싶은데 I want to destroy everything 여전히 누가 나에게 가르쳐준다는 게 없었어요 But still there was nobody to teach me 과거에도, 과거에서부터, 불세가 있기 전까지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And until I began the whole family ministry Before in the past, no one taught me anything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요 No one taught me anything about that 수박 거듭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의 그 잘못된 용성이 나에게 계속 만들어줬어요 You know, I just knew the cover of all the spiritual things 아, 그러니까 용성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계속해서 상상적으로 만들어지는데 And then this negative, wrong, spiritual knowledge was created in me constantly 주님을 만나면서 다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And as I met the Lord, everything was demolished 주님께서 오셨는데 And the Lord came to me 주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And it was a really, you know, wonderful meeting with the Lord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포져있는, 중독되어 있는 종교의 영혼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어요 And the Lord begins to deliver me begins to cast out the religious spirit hidden in me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변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And I began to change 저는 굉장히, 존경적인 이미지, 그런 존경적인 영혼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And I used to have a really powerful religious spirit 제 아내에게도 And to my wife 제 자녀들에게도 To my, even my church 권상치시하고 명령하고 Always like commanded and demanded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I thought it was everything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But the Lord was never like this 주님께서 은혜롭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Very gracefully, the Lord came to me and speak to me And then, because of that, I began to lay down everyth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All the glory to the Lord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기 반성은 필요하지만 Of course, we 자기 반성이요 자기를 반성하는 거 We We have to 뭐냐 자기 반성 We need to 자기 반성, 뭐랬어요 Self-repentance I don't know It's the best way to describe it Okay, self-repentance 자기를 반성하는 거 필요한데 We have to You know, repent 지나치게 그것에 빠지지 마죠 마저서는 안 돼 Do not be obsessed by repentance It doesn't make any sense 자기 반성은 필요하지만 그 자기 반성에 필요한 나머지 너무 깊이 빠지면 종교의 영이 공격을 You know Because of your sin Because of your old past experiences You can strike yourself But then You can't be possessed You can't be Obsessed by this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지만 Of course, we repent Do not put yourself in a position Where you have to You think that Oh, you always have to repent And repent Repent Do not be mistaken 회개를 항상 해야 되지만 Of course, we have to repent All the time 회개를 항상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적인 부분에 빠져서는 안 돼요 Do not Do not Do not 관념적 Do not be obsessed by the fact that you think you have to be 크리스 크리스 좀 쉬어 제가 제살비를 하고 있어요 네 박수로 하나 한 겨우 한 번 더 올립시다 물 마셔 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성이 있는데 크기를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원은 얻지만 죽 속에서 얻어지는 구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겉모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구원 받은 겉모습의 모습은 예수는 구절을 용접하는 것이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무릎 자라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알렐루야 그건 일반적인 신앙사활이에요 진짜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데요 구원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구원의 확신을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내용이 있어서 구원의 입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 그 구원의 내용이 있어서는 정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는 방법은 한 가지지만 구원의 어떤 이중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전이 쉽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붙어있는 것처럼 구원의 시작은요 예수는 구절을 용접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야 될 수치가 좋지 않는 거예요 because you have a homework now to live as a child of God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는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 구원 받은 사람은 늘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자기 반성은 필요하지만 자기 반성 안 하고 시간을 차일필을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회개는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지만 회개한다고 해서 시간을 차일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일도 안 하고 회개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에요 조용한 산속에 끝났어 일 년 동안 회개한다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전부 그 시장상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회개는 할 수 있구나 회개는 하지만 회개해야 된다는 어떤 감박관념에 빠지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회개도 어떤 능력이 있는데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제대로 회개를 주님께 했으며 주님께 막히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주님이 이를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잠깐 잠깐씩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너무 오래 하다보면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힘들어질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빠져있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직장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직접 몸으로 풍인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월심도 많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개씩 많이 쫓아다니지만 귀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종교의 영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종교의 영 설교를 들었어 종교의 영이 더 중요합니다 종교의 영 그까지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부적으로 설교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한 번은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종교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억매이지 마세요 억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서를 다 무시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질서를 지켜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핵심이 있고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것은 질서를 지켜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이 부분은 질서를 띄워 놓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휘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은혜로 거룩한 질서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님의 창의로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리더들을 거슬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L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서로 자기가 만납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말하겠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누가 이득을 많이 보는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툰다면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누가 가장 이익을 얻는지 그걸 생각하세요 I would like you to think about who will suffer the most and who will benefit the most 마희를 가장 좋아할 것이고요 상처받는 사람들은 인간인 것이죠 Because the ones who will get hurt the most are human beings 할렐루야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많이 있어서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면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희를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야 돼요 마희를 우리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문제를 가져가면 마희를 바보, 멍청이, 쪼다로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쪼다는 번역을 어떻게 해요 이디엣 그 말할 때는 이디엣 이렇게 쪼다도 번역이 돼요 멍청이 그럼 천치는 사단이 여러분의 감정을 수시로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자극을 하고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악한 영이 아무리 많이 탈지라도 99%의 악한 영이 내 안에 탈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여기 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그 부분을 터치하셔서 온몸으로 번지게 하십시오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면서 다른 것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세우고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깊은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맛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우리의 혼적인 문제로 영적 전제를 많이 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메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자세히 하는데 질문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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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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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비와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있기까지 나름대로 말하고는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기고 미국까지 왔습니다 더 강력한 주님의 불쇄의 교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미국 전역에 생겨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강력한 불쇄가 세계를 강타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역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내 믿음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일정하지 못한 분들은 또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국에서 온 주님의 교회를 사용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별개에서 온 사기스 목사님 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통역으로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성령 주모사에 간 이들을 하나님의 큰 상으로 주시고 오늘 밤에도 강력한 능력으로 축복하옵소서 다음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멀리서 가까이서 만설을 제쳐서 달려온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미니스도의 농구로 하옵소서 더 강력한 죄인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